네, 안녕하세요. 양선영입니다. 일단 저는 지금 여기 크라임스 씬 3를 같이 하고 있는 멤버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인터뷰하는 걸 보고 아, 원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지난 촬영 때 저는 좀 많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. 왜요? 이제 진짜 본인들이 용의자가 돼서 정말 빠져서 연기를 하면서 증거 자료를 찾고 하는데 사실 그 세트장이 이제 촬영하는 곳 말고는 다 어둠입니다. 그래서 안 보여요.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,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올 초에 박경님 씨한테 공진다는 선물로 받았어요. 개당 5만원짜리 10개 그래서 좀 정말 힘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초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싶을 때 하나씩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따가 먹고 이제 녹화를 하려고요. 아, 그 정도로 정말 생겨왔어요. 좋습니다. 아주 멋진 각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